사랑에 빠진 외계인 안녕하십니까 제서울 리뷰입니다 사랑에 빠진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이야 친구 뻘인 것 같은데 리뷰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초콜릿 시럽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생긴 건 바닐라인데 되게 상큼한 맛이 나고 초콜릿 시럽이 돌돌 말아져 있으니까 되게 달콤하기까지 그리고 안에 딸기 시럽과 딸기잼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역시 몰티저스 볼도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다 좀 더 달콤하면서 몰티저스 볼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인 것 같고 딸기 아이스크림보다는 뭔가 초코 아이스크림에 어울리는 아이스크림인 것 같습니다 엄청 달달해서 진짜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환장할 맛? 네 오늘 베라 신메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익혔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도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크게 잡아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베라 신메뉴 강추 오늘은 거 avenue 라 신메뉴 강추 Soci Wendy itionally 네 으 으 球